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약속 잡는 영어 표현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영화 보러 가는 약속 잡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 데이터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해 한 저 같은 분들은 가까운 지인이라든가 친구를 만나서 약속 잡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서요. 하면 잠깐 멈추시고 머릿속으로 먼저 내 힘으로 영작하신 다음에 들어주세요. 첫 번째 문장 요즘 뭐 좋은 영화 나온 거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때 무슨 좋은 영화라고 해서 What good movies? 이용해서 쓰실 수 있어요. 영화가 나온 거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영어에서는요. Be out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So what good movies are out now, are out 정도로 쓰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뭐 현재 시제니까 뒤에 now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아니면 play 이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are playing 이라고 쓰시게 되면 요게 상영 중이란 뜻이 있거든요. What good movies are playing now, what good movies are playing 이라고 하셔도 돼요. 아니면 좋은 영화 나온 거 있어요 라고 해서 Are there 이용해서 쓰셔도 돼요. Are there any good movies out now, are there any good movies playing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What good movies are out now, what good movies are playing, are there any good movies out now, are there any good movies playing 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아 근데 여기서 영화가 나온 거 말고 요즘에 볼만한 TV 드라마 같은 거 있어?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be out이나 be playing 이용해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드라마는 영어로 보통 그냥 TV 쇼 라고 하시든가 TV인 거 뻔히 알면 쇼만 얘기하셔도 돼요. Are there good shows to watch? 정도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TV에 지금 친구가 뭐 보고 있어요. 아니면 친구랑 지금 같이 TV를 보려고 해요. 아 지금 뭐 재밌는 거 하는 거 있나? 라고 할 때에는 Are there any good shows on? Are there any good shows on? 이라고 전체사 on을 붙여 쓰시면 됩니다. 이 표현도 같이 알아주세요. 와 잘 됐다. Wow, that's great, that's awesome 하시면 되겠고 나 스파이더맨 영화 좋아해. 뭐라고 하시면 돼요? I like, I love 스파이더맨 movies. 스파이더맨 movies 하고 쓰셔도 되고요. 그 시리즈를 좋아한다 라고 해서 특정 시리즈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얘기를 할 때에는 The 스파이더맨 시리즈 이용하셔서 I love the spider-man series 라고 하셔도 돼요. 최근에 너무 바빠서 영화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는 같이 영상 한번 해보실게요. 너무 바빠서 영화를 볼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너무 이런 상태라 이런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하면 생각나는 게 So that이 있죠. 그런데 지금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바빠 온 거잖아요. 시간을 손으로 보여주는 현재 완료 쓰셔야 되니까 I have been so busy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 최근이라고 하면 recently 이렇게 생각해 나실 수 있는데 recently는요 최근에 발생한 이미 다 끝난 과거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나 최근에 서울 갔다 왔어. I recently visited 서울. I recently visited 서울. 이럴 때 쓰시는 거고 이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거나 영향을 끼칠 때에는요. lately를 이용해서 쓰시는 게 맞는 표현이 돼요. 너무 바쁜 상황에 현재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영화를 보지 못한 상태가 계속 된 거니까 lately 이용해서 쓰시고요. 자, 결과는 that 생략 가능하고 뒤에 완벽한 문장 와야 되겠죠. 영화를 볼 시간이 없었던 것도 그 바빠진 시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진 거니까 현재 완료 이용하셔서 I have pp 이용해서 쓰시는데요. 부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사를 꾸며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형용사를 이용해서 형용사 no를 이용해서 I have had no time 이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자, 뭐 시간이 전혀 없었다 강조하시려면 any 뭐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은 시간인데 뭐 할 시간이에요? 영화를 볼 시간. 특히 영화관에 가다라고 할 때는요. go see a movie 원래대로 하면 go to see가 되는데 특히 회화에서는 보통 생각 많이 하거든요. go see a movie 라고 하시면 되고 수거로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다라고 하면 생각이 나는 것이 바로 go to the movies 라는 게 있어요. 얘는 수거기 때문에 굳어진 형태에 늘 더가 들어가야 되고요. 늘 복수를 이용해서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I've been so busy lately I haven't had any time to go see a movie. I've been so busy lately I've had no time to go see the movies.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영화 보러 갈래요? 라고 물어볼 때 Why don't we? 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Why don't we go see a movie? 라고 하시게 되면 얘는 let's go랑 거의 어감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갑시다! 이런 거고요. 그렇게 하기 좋은지 하고 싶은지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볼 때에는 Do you want? 이용해서 쓰시든가 아니면 좀 더 우회적으로는 Would you like to?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Do you wanna go see the movie this Saturday? Would you like to go to the movies this Saturday?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안 돼요. 선약이 있어요. 자 우선 이번 주 토요일은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할 때 내가 못 가는 거니까 I can't go see the movie this Saturday? 라고 하시면 되는데 문맥상 지금 뻔한 게 영화 보러 가는지 알기 때문에 I can't this Saturday? 만 말씀하셔도 돼요. I can't this Saturday? 라고 하시고 선약이 있다라는 거 우리 이 영상에서 배웠거든요. 안 보신 분은 꼭 봐주세요.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 계획이 있다라고 할 때 I already have a plan 이라고 A plan 단순히 쓰시게 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계획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미 뭐 이것저것 선약이라던가 계획들을 얘기할 때에는 복수 형태로 쓰셔야 돼요. 굳어진 형태예요. So I already have plans 라고 하시든가 이미 뭐 해야 될 게 좀 있어서요. I'm already doing something I'm already doing something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일요일은 어때요? 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물어볼 때는 Then how about Sunday? How about this Sunday? 라고 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번 주니까 This는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럼 이건 어때요? 라고 차선책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에는 what about도 많이 써요. Then what about Sunday? 라고 하셔도 됩니다. 일요일은 괜찮아요? 라는 거는 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Sunday is fine. Sunday is good. Sunday is alright. 아니면 상대방이 일요일 어떠냐고 물어본 거니까 Sure,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reat.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표는 제가 예매해 놓을게요. 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 바꾸면 얘 같은 문장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약은 뭐니뭐니 해도 book과 make a reservation에 있어. 하시면서 쓰셨을 수 있는데 make a reservation은 보통 공간을 맡아 놓는 거기 때문에 자리를 맡아 놓는 거기 때문에 식당에서 많이 쓰고요. book 같은 경우는 보통 비행기표나 호텔을 예약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표 예매를 할 때는 그냥 buy the tickets, order the tickets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따라서 I'll buy the tickets, I'll order the tickets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팝콘이랑 콜라는 살게요. 라는 얘기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럼 그 먹을 거 살게요. 제가 soul care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popcorn and coke are on me. it's on me.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말을 그대로 영어로 바꾸는 식의 영어 공부인 거죠. 저희 쓰는 영어에서는 한국말을 그대로 영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과 함께 봐야 되는 걸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it's on me, dinners on me 이런 식으로 내가 soul care라고 할 때는 식사나 먹을 거를 초대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돈을 낼 때 결제를 할 때 하는 말이에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어 이거는 내가 살게 어 it's on me 이럴 때 쓰는 거고 미리 초대를 할 때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시면 돼요? I'll buy popcorn and coke I'll get popcorn and coke 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번 내용도 많이 입으로 뱉으시면서 입에 붓게 만들어주세요. 이 어디에도 없는 컨텐츠는 쓰는 영어에만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하셔서 놓치지 마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bye! 안녕히 계세요. I will buy the tickets. Then I will buy popcorn and Coke. What good movies are out now? A new Spider-Man movie is out and people say it's good. Wow, that's great. I love Spider-Man movies. I have been so busy lately that I haven't had any time to go see a movie. Do you want to go see the movie this Saturday? I can't this Saturday. I already have plans. Then how about Sunday? Sunday is fine. I will buy the tickets. Then I will buy popcorn and Coke.